오늘은 치퍼를 제거합니다 끝 치즈소스 맛있다 맛을 잘 먹으러 왔어요 맛은 기름이 되니까 후회하니까 맛있어 맛있어 덮어 치즈 치즈 초콜릿 치즈가 넉넉해요 치즈가 얇게 잘어울려요 치즈가 깨끗한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맛이에요 치즈가 정말 달콤해요 오돌뼈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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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칼칼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 전혀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양념장은 이 맛은 조금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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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오징어 이 한입에서 만나요 양념은 무실한 식감 고소하고 이건 매콤해요 소금 고소하고 소금 맛있네요 모짜렐라 소금 여러분은 매운 거 같아요 매운 거 같아요 요즘 매운 거 같아요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아, 매콤하니 매콤한 맛 딱딱한 맛 고추장도 매콤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 팽이버섯 당면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마치고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에 넣어서 초콜릿도 넣어서 초콜릿은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초콜릿에만 넣어서 계란 바삭바삭 단무지 쫄깃쫄깃 마요네즈 뼈가 더 맛있어요 뼈가 더 맛있어요 쭈쭈쭈 뼈가 더 맛있어요 아삭아삭 감자 치즈는 엄청 단단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